네 오늘은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연구실장을 지내셨고 조계종의 연예인 전법단 지도법사 그리고 대한불자 가수의 지도법사도 하시는 등 그리고 또 스스로 또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다재다능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동두천 중화사 주지 묘광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동두천 중화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묘광입니다 묘광 스님 종단의 승가교육과 불학연구를 책임지는 교육 아사리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아 지금 하고 계시고 진짜 한마디로 학승이라고 불러도 되겠군요 스님은 스님 근데 원로 불자가수 명국한 씨가 이제 결세를 하셨는데 네 49제를 스님이 지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직계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우리 곁을 떠난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기에 직접 49제를 지내셨죠 아 제가 엄성 공량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불자가수협회라는 하나의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가입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같이 활동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분과 같이 뭐 어디 공련을 갖다가 같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은 그 해외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분을 알게 되는 거고 또 고인이 독실한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노년을 갖다가 쓸쓸히 지내신 걸로 제가 가족이 없습니까 네 가족이 없는 걸로 나와있고 K모 방송에서 뭐 인간극장 방송을 하실 때 보니까는 반지압방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변함없는 그 웃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고인에 대한 인연의 소중함을 갖다가 제가 느끼면서 49제를 갖다가 봉헌해 해드리게 된 거죠 명국한 씨는 50년대 이미 아리조나 카우보이 이런 노래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혀 연예인 같지 않은 그런 풍모 스타일 성격 이런 걸 갖고 계셨다고요 늘 묵묵한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수행자의 모습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와닿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분의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지 어떻게 되었건 제가 배웠던 그분은 항상 잔잔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편하지 않는 평온함을 갖다가 혼자 지니시면서 전혀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왕년에 나는 스타였는데 라떼는 네 이제 어깨 힘을 갖다가 준다드거나 이제 알아봐 달라는 그런 눈빛들이 전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스님은 사실 트로트 가수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요를 참 좋아하고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사한 전에 제가 취미로 노래를 갔다가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입사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행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갖다가 더 매질을 하다 보니까는 잠시 잊고 있다가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씻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어머님 바람 쐬려줘서 간다고 이제 경기도 뭐 이런 사찰에 산사음악회 갔는데 동떠미애가 노래를 한 번 했어요 그때 노래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되게 좋아하라 하시면서 박수를 치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움직이시면서 이제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는 스님 법문이 따로 없어요 그게 법문이에요 대중들이 즐거우면 법문이지 법문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씀에 제가 찰나의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 이제 노래를 그때부터 어머니 노래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연습도 하고 허물거리기도 하고 정말로 어머님은 노래를 정말로 못 하셔요 듣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노래를 한 곡 시키면은 노래를 못 하시는데도 그 즐거움을 갖다가 표시를 내가 갖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되죠 시작을 해서 벌써 이 집까지 낸 가수다 그러니까 이제 가수이시면서 조교종의 연예인 전법단이나 대한불자가수회 지도법사라고 활동하면서 이른바 이제 문화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포교와 전법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절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절 인연 속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서울구치소 뭐 등등 다 이렇게 활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 종교도 있는데 이제 요열별로 다 다르게 돼가 있는데 제가 그 수많은 해를 갖다 거쳤지만은 법문을 하다보면은요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제수자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뭐 화음경을 설한다 뭐 천수경을 설한다 해가지고 그래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눈빛들이 그냥 나는 여기 두 시간 쉬러 와서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길래 어느 순간 이걸 음성공량으로 바꿔가지고 기분전환을 시켜주고 인애들을 교화하는데 한 도움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갖다가 하게 된 것이 그 이후에 이제 봉사활동 뭐 요양원이라든가 뭐 등등 기타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요청이 오면은 기꺼이 이렇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스님은 조계종의 1급 승가구시 수석 합격하셨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다른 분들은 시험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수행자시면서 공부하는 또 학생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으세요 저는 부처님 제세 당시에도 괴송이 있었고 그 괴송을 갖다가 지금 또 우리도 하고 있고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인데 혹자들은 또 스님이 노래하면 와 연불은 안 하고 노래만 하네 이런 소리를 갖다 하거든요 변형일 뿐인 것인 거고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갖다가 해주는 건데 네 늘 대중 속에서 이제 위안이 되고 대중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수행자도 같이 동참하여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하는 방법 중에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엄성공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노래하는 수행자 공부하는 학생 동두천 중화사주지 묘광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